민주당의 야성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효용감에 목말라 했던 지지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2월의 첫날인 오늘 오전에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의 공개회의, 그리고 저녁에는 밤샘 농성도 시작합니다. 밤샘 농성은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데 일부 당 지도부는 물론 적어도 수십 명의 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는 본격적인 장외 집회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숭례문합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매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16개 시도당은 물론이고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당원과 지지자가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바로 이어서 열리는 촛불 집회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이미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 60%를 넘겼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조사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죠. 다른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 수사가 야당 탄압이고 정치보복 수사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 표적 수사라는 인식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장외 집회의 동력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민주당이 무고죄로 맞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의 우리기술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비평한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고 하루 만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yes, sir! 하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서면브리핑과 이어진 대통령실의 논평, 그리고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한 법정 증언을 보면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의원이 발표한 서면브리핑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종목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취지의 서면브리핑을 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했다. 이런 점을 고발의 근거로 삼았는데 정작 거짓말은 대통령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발표한 브리핑에는 김건희 씨의 우리기술 주가조작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거고 객관적 근거도 담겨 있습니다. 김의원의 서면브리핑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입니다.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우리기술은 작전주다. 김건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거짓이죠? 어떤 부분이 근거가 없죠? 이 세 문장은 분명한 사실이고 근거는 이미 뉴스타파 보도로 충분히 제시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판사도 검사도 우리기술의 주가조작을 기정사실로 하고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주가 부양, 시세 조종, 즉 주가조작 사실은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김건희, 최은순도 우리기술 주식을 20만주 넘게 매도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거짓이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두 번째 설명자료에서 우리기술이 작전주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도 했는데 곧바로 뉴스타파는 대통령실 해명은 틀렸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은 틀렸다. 언론이 이렇게 제목을 뽑는 건 100% 확실한 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미 우리기술 관련 재판에서 주가조작 사실이 판결로 인정됐으니까. 이쯤에서 대통령실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죠. 김의겸 의원이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했다. 객관적 근거 있지요? 판사와 검사의 신문 그리고 관련 사건 판결문까지 근거는 충분하죠? 오히려 대통령실의 주장이 거짓이죠. 뿐만 아니라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했다고 했는데 김의원은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혹시 혐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혐의는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즉 범죄의 의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객관적 근거는 충분하고 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 대변인을 고발한 겁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을 하면 뭐다? 무고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시 무고죄로 걸릴까봐 실제 고발장에는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하고 다르게 쓴 거 아닙니까? 치사하게?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일부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멍청한 발언, 명언이 아닌 멍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개 쓸 거란 말인가. 땡큐 한동훈. 한동훈, 베리 스투피드. 한동훈 장관은 가정법을 사용했군요. 저는 직설화법, 현실화법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윤석열 대선 이겼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뭉개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선 이겼으니 아내의 학력 경력 조작 의혹 뭉개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선 이겼으니 아내의 논문 표절 의혹 뭉개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뭉개 뭉개, 뭉개구름 정권입니까? 쇼당 국민의힘 더 이상 쇼하지 말고 대통령실 더 이상 자기 눈 찌르기 쇼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영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y the way,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The question of the people 이었습니다.